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분이 단 한 번도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오랫동안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해왔고 7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한 분이 계속해서 지금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민족들을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유독 한국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 선교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민족을 만났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단점 가운데 하나가 걱정하고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은 우리 역사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준비하는 일 대비하는 일에 너무나 미흡합니다 하시는 이야기를 아주 관심있게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단 한 번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분이 정말 나라의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조치를 취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2일 날 그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입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귀를 원합니다 최소한 70에서 80% 이상의 국민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실시했던 공병호TV를 통한 여론조사 지소미아 파기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6만 7천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96%가 지소미아 복구 지소미아 파기 반대를 원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발음과 기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국 사태와 똑같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겁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외부로 쪽으로 뿐만 아니고 내부로 쪽으로도 상당한 후폭풍을 경험할 것으로 봅니다 지소미아 파기 완전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뿐만 아니고 한국인의 삶에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을 기하로 해서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친중의 길 친부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선택입니다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미국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외교력을 총동원한 사례는 일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일 외교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이처럼 외교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투입해서 결정을 미루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은 사례입니다 그만큼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에게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바로 미국이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대중국 정책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부터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파기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최종 통보를 손에 쥔 미국의 고위관계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말 대책 없는 인간들이구나 세상에 이런 고집 불통들도 있구나 정말 무엇을 모르는 친구들이구나 현재의 안보를 지난 역사 문제에 희생시킬 정도로 우둔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미국이 외교적 자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나서 손에 쥔 외교 성적표가 지소미아 파기라면 아마도 미국 수뇌부는 이렇게 뺨을 때리고 이렇게 물을 먹이구나 라는 그 대사에서 반드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사고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정의 문화가 있고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원칙대로 처리하는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슴이 떨릴 정도로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로 원칙적인 대응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과신과 과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서 자랐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들의 시야는 좁고 짧고 편협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만 하더라도 한미 관계에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 8월 20일 날 지소미아 파기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치명적 실수를 범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철수하지 못한다는 또 한 분의 전략적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치명적 잘못을 이번에 범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미군의 대규모 감축과 철군까지도 갈 수 있는 치명적 실수를 미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주도한 겁니다 그 밖에 미국이 한국에 취할 수 있는 경제상의 보복 조치는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이 원칙에 입각해서 가할 수 있는 경제적 비협조를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주가의 반응과 환율의 반응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전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미국 없이 나라가 자조는 물론이고 외침으로부터 안보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개입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물어야 됩니다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대남적화 전략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중국과 북한의 합동작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국민 다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파탄내고 친중과 친북의 길로 본격적으로 매진하겠다는 것을 이런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미국 측에 강국한 내정간습이라는 그런 인상을 비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강국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의 계랭을 단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은 답답함과 참담한 그 자체라고 봅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